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회장직을 맡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직접 챙깁니다. AI와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을 넘어 AI 등 차세대 산업 전략 강화를 도모해온 SK텔레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K그룹은 오늘 오전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직을 맡아 AI 사업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 회장도 SK텔레콤 사내 게시판에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도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도전에 함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의 전방위적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그동안 최 회장이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의 미등기 회장을 맡아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 인수, 친환경 사업 강화 등을 주도한 만큼 SK텔레콤 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 행보가 나오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수년째 AI 사업을 강조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던 점도 최 회장이 조력자를 자처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실제 SK텔레콤의 전략 테스크포스 아폴로가 지난해 출범했지만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SK텔레콤이 SK스퀘어, 하이닉스와 함께 AI 반도체 법인 사피온을 설립하며 관련 사업 강화를 예고한 만큼 최 회장이 나설 적기였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겸직을 계기로 SK텔레콤의 신사업 추진, 전략적 M&A 등 대규모 투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평가입니다. 재계가 경쟁적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최태원 회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